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올해 14억 9,800만 원을 투입해 214대까지 한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용승합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나 차량 공동 소유자입니다. 올해 지원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로부터 30일 안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후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이나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 소식을 참고하면 됩니다.